한국 석유 지금 종목 선정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액면 분할 효과라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무상증자를 또 했고요. 또 액면 분할까지도 하면서 그동안의 한국 석유가 정말 영업이익도 그렇고 사업의 안정성을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겠는데 워낙에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접근하시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품절주 그런 얘기. 맞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지난해부터 하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게 된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또 10대1의 액면 분할한 이후에 권리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력적인 그런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아스팔트의 합성수지를 가공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영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건설업이라든지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SOC 투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콘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시장 안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석유 지금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거 좀 매매 전략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펙에서 오는 7월까지 원유 생산량 점점 늘리기로 합의를 한 상황 때문에 석유와 관련 주들이 조금 드썩드썩하더라고요. 같이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석유부터 일단 전략을 한번 짜보자면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신규로 진입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던 그 신주가 언제 상장을 하느냐입니다. 5월 7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5월 7일에 신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 수량만큼은 또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거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지축이 1만 8천 원에서 1만 9천 원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선을 훼손을 한다면 더군다나 단기 탄력은 조금 더 많이 꺾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격적인 전략들도 한번 세워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따로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도 국내 건설 시장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페인트 산업도 계속해서 호황 사이클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페인트라고 하는 원재료에 보면 다 이런 석유화학 부산물들, 가공품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별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우리가 비교적 국제 유가 상당히 밀접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최근 들어서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워낙에 유가가 또 많이 반등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숨구르기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적으로의 이동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석유화학 관련 중에 오늘 장에서 보면 애경유화라는 종목도 있고 효성화학도 있고 한데 지금 애경유화는 52주 신고가 지금 상황이 있고요.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조금 더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애경유화도 마찬가지예요. 애경유화에서 주력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페인트의 원재료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마 페인트부터 페인트 원재료 가공주들 그리고 페인트 관련 주들의 추세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경유화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주로 이제 축이 만들어져 있는 가격대가 12,000원 초반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